자, 위험물 공부에 효율적인 그러면 순서입니다. 위험물 접근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웃라인을 잡아라. 아웃라인 잡고 나서 지붕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기둥 먼저 세우고요. 자, 위험물은 유별, 1류부터 6류까지 어떻게 구분할까?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고체로 되어 있는가? 액체로 되어 있는가? 산화성인가? 가연성인가?에 따라서 1, 2, 3, 4, 5, 6류가 나눠진다. 1, 2, 3류는 대체적으로 고체로 되어 있고 4, 5, 6류는 대체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뭔가 태울 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 겉에 공기가 둘러싼 것처럼 1류와 6류는 산화성, 다른 물질을, 가연성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 3, 4, 5는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탈 수 있는 물질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각 1류부터 6류까지마다 각 물질마다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정수량.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수량인데 왜 이 수량이 왜 필요한가? 어떤 것은 부피로 리터로 표시해놓고 어떤 것은 질량으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물질들을 위험물로서 구분을 해놓은 물질들을 제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취급할 때 법의 적용을, 법의 저촉을 받는 아, 이러므로 안 된다. 이러므로 신고해야 된다. 이러므로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러므로 전문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일일이 적용을 받는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그 수량 이하로 취급하고 사용하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지정을 해놓은 수량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법에 지정을 해놓은 대로 규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걸 지정수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서 정한 거니까 어차피 외워야죠. 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은 외워야 됩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는 한 번 째려본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3번 정도는 반복해서 써보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외워지기가 쉬운데요. 한 번 머릿속에 새겨진 것은 13번 해서 외운 것은 잘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류별로 종류를 나눴을 때는 인류는 뭔가 인류끼리의 그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같은 어떤 비슷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 인류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류도 마찬가지고 3, 4, 5, 6류도 각각 그 류별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징과 각 류별로 독특하게 저장을 하는 방법, 그리고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소화 방법이 각각 독특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배경에는 물리화학적인 특징 때문에 저장 방법, 소화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각 류별로 어떤 화학적인 특징이 있는 줄 파악을 하고 들어간다면 아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가령 인류가 한 가지가 아니겠죠. 인류가 한 가지가 아니겠죠. 수십 종류, 수백 종류가 속할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것은 성질이 뭐고, 이것은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질명은 다 다르지만 인류에 속해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90% 이상은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저장 방법을 사용하고 불이 났을 때는 동일하게 불 끄는 방법, 소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된 성질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애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애외로 조금 조금씩 성질이 약간 다른 게 한 두 개씩 나올 수가 있죠. 그 애외로 된 것만, 애외 사항만 조금 추가하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한글로 써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혹시 영어로 써진 분자식으로 나온다는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물질이야? 그리고 분자식이 맞는지 틀리는 줄 잘 구분도 못한다. 그러면 진짜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문제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바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역시 또 화학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질명을 잘 읽으려면요. 자, 위험물질명을 보면 어떤 이유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유인지 그 류마다 특성, 저장방법, 소화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류벨의 공통특성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 분자식으로 적어진 위험물질명을 쉽게 읽기 위해서도 위험물 화학의 기초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능사 부분에서 과연 화학까지 필요할까? 기능사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화학을 공부해 놓으면 산업기사 대비할 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쵸? 별도의 출제되는 단원들, 교과목이 문항수가 지정되어 있고 또 기능장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을 다 백과사연처럼 외우려고 든다면 머릿속에 진짜 위험물질이 가득 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확 폭발하고 터지고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인 기본 방향을 공부하는 게 훨씬 나중에 보면 훨씬 수월하다. 위험물질을 공부하는데, 위험물 전체 공부하는데 한두 달 걸렸어요. 한두 달 공부했는데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시험 보고 나오셔도 뭐가 뭔지 뒤죽박죽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1, 2주 정도 기본 화학을 먼저 공부하세요. 수능 시험에 나오는 모든 화학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조하건대 기본적인 화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위험물에서만 필요한, 위험물에서만 쓰이는 그 화학만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간다면 나머지 공부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사실. 그다지 특히 암기할 사항이 많고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위험물이 지닌 화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화재의 위험이 큰가? 첫째, 낮은 온도에서도 인화. 불씨되면 불이 붙는다. 쉽게. 심지어는 자연발화한다. 자연발화는 독특한 불씨를 붙이지 않아도 공기 중에 노출된 채로 주변에 있는 열만 흡수해도 불이 저절로 붙는 것을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3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이렇게 건들어서 짤벅짤벅 건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뚜껑이 열리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나 누구나가 열받으면 화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뚜껑 열리고 막 가만히 둬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은 인류도 아니고 이류 인생도 아니고 삼류 인생이죠. 삼류 인생. 심한 경우는 불이 붙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한다. 그런 경우는 이 세상에서 오류죠. 오류. 자, 이렇게 폭발하는 물질은 오류입니다. 연소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불 붙는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폭발하는 폭탄 종류. 폭발하는 폭탄 종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죠. TNT 같은 거죠. 니트로그리세린.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재료. 니트로그리세린 같은. 도와주는데. 육류는 액체로 된 것들을 뜻합니다. 네번째, 연소하면은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불 끄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빨리 타기 때문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소화가 곤란한 물질입니다. 이류, 사류. 물론 이류, 사류만 소화가 곤란하느냐 그게 아니고 2, 3, 4, 5 전부 다 이렇게 소화가 곤란한데요. 모두 다 곤란한데요. 특히 3류는 그중에서 자연발화성 물질. 그리고 물 뿌려도 불이 오히려 더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가스가 발생하면서 더 화재가 급속히 퍼지는 것들. 오류 위험물은 단지 소화 곤란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터져버리는 폭발성 물질.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질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위험물은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부할 방향 정해져 있죠.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격증 따기 위해서 문제 몇 가지 외워서 따는 것만으로 내가 위험으로 안전관리자였다. 현장에서는 전혀 응용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단순 암기를 위해서 물질명 몇 가지만 외워서 취급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을 봤다 또는 주변 환경을 파악할 때 이 물질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 화재의 위험성은 없을까? 그런 것 등등을 파악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과목이죠. 이게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위험 물질 자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불이 나는 원리, 연소가 되는 원리,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빨리 불을 끌 수 있을까? 소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걸 공부할 때 대부분 보면은 아니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왜 주변에 이것을 널려놨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류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사류가 다 기름 종류이고 석유류 종류인데요. 기름 사용하지 않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시험보러 시험장에 가는데 차 안 타고 합니까? 차는 물론 전기차도 있지만 휘발유차, 경유차 있으면 기름 넣어가지고 엔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위험 물질을 다 사용하고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그 위험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하거나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미 국민 생활에 일반 국민 서민들도 또한 제조업체에서도 물질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할 수는 없죠. 사용하되 사고가 안 일어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물의 류별 구분과 각각 그 류별마다 저장할 때 특별히 주의사항 왜 저장을 해야 돼요? 사용하는 물질들이니까. 평상시 사용해야 되고 제조업체 같으면은 제품의 원료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잘 해야 돼요. 저장할 때는 그 위험물질의 화재 예방도 중요하고 두 번째 물품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어떤 다르게 특성이 변해서 물품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죠. 그런 저장할 때 주의사항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면은 불을 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화재가 났는데 이걸 나중에 재활용을 어떻게 할까? 이걸 나중에 한번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죠. 불이 나면 제품의 품질 여부는 다 떠나서 제품 자체를 버리더라도 불이 타고 있는 그 물질 자체로 인해서 제2차적인, 3차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불을 끄는 것이 일단 1순위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저장하는 방법과 아예 대조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류 위험물은 대부분 강력한 산성을 지닌 소금 종류입니다. 제가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는 염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염류, 소금 종류. 그런데 소금은 주변에서 공기 중에서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스스로 녹아내리는, 물러지는, 눅눅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조회성이라고 그러는데 보관을 할 때는, 이걸 사용할 때 보관할 때는 습기를 주의를 해야죠. 물기를 주의를 해야죠. 왜? 물이 투입되거나 습기가 많이 빨려 들어가서 녹아내려버렸다? 집에 여러분 소금 보관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물을 부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기가 곤란하죠. 물론 소금 물을 쓰려고 일부러 부어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관할 때 잘못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제품의 원료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인류 강력한 산성, 소금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그러면 품질은 따질 여유가 없어요.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 방법과 불 끌 때 방법이 약간 어때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불을 끌 때는 제품의 품질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일단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위험물을 제조하고 저장할 때, 또 운반할 때, 취급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제조, 저장, 운반, 취급 유의사항은 사용하기 위한 거죠. 화재의 소화 방법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평상시 저장은 제품의 품질을 보존한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제품의 품질보다는 일단 2차적인 피해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비슷한 예를. 사류가 기름 종류인데요. 기름은 보관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 기름은 상온에서 증발이 쉽게 되는 이런 기름 종류 같으면 주변에 불씨가 있다거나 스파크가 튄다거나 또는 정전기 스파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피해야 되고 또 습기가 많이 이렇게 포함되면 기름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수분이 밑에 이렇게 침전이 되게 되고 그러나 불 끌 때는 어때요? 기름 표면에서 불이 난다. 그러면 기름 자체를 거품으로 다 덮어야 돼요. 뭐 물론 거품이 단독적으로 되는 것은 없죠. 원래 거품은 집에서 빨래할 때 거품이 어떻게 일어나요? 물에 거품을 일으키는 세제가 섞여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거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물기가 있고 그 물기에 뭔가 거품을 낼 수 있는 즉 포마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섞어져 있는 거죠. 그걸 그냥 기름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기름에다 뿌려버리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기름은 나중에 불 끄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용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죠.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따라서 저장할 때 즉 보관할 때의 방법의 유의사항과 불이 날 때 그걸 다 무시하고 일단 불 끄는 것에 주력하는 것과 서로 방법적으로 차이는 꼭 발생할 수가 있다. Episode 1 2 3 7 8 8 8 8 8 10 11 8 9 감사합니다.